가십시오, 제발 가십시오 가셔야죠 생각해본거야 21시 10분 비행기인데요 오늘 일요일이라서 차는 그렇게 막히진 않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1시간은 더이기 때문에 도착하시면은 바로 체크해다시고 우리 왼쪽으로 설렁설렁 들어가서 또 선물을 하실 분들도 사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많으면 들어갈 때 좀 힘듭니다 어저께 공항 나오실 때 좀 느끼셨죠? 정말 기간이 되셨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다가 레벨룩한테 한 번 잠깐 보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면 19분 정도 안에 붙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이 아니라 저희가 저희가 이제 한 30일 조금 됐는데 오늘 일정 중에 마지막 마지막 포인트 누구만 하시면 이제 가고 매운 여행 중국에서 가면 한 30분 정도 더 아 나머지 문자한테 문질로 한 다음에 손을 피우려고 손을 피우려고 손을 가도 없어 고생하다니까 언니 공항 가서 보고냄새야 기상캐스터 배혜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